이치 줘봐, 이치 줘봐 시간 없어, 시간 없어, 빨리 빨리 시작해볼까요? 네 참고로 이거, 이치은 팀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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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 아, 뭐야 세이 11, 12, 13, 14, 15 15 네임 DROP, DROP 자 준비! 준비! 10! 4! 4! 4개 4개 5개 5개 6개 4-6 6개 4-6 자 그 다음에 노르웨이 노르웨이 중식으로 다타면서 노르웨이 오케이 You can do it! Go! 1,2,3,4 뭐야 이거? 4? 3,3 3,8 3,8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시작 하나, 둘, 셋 20 1,2,3 1,2,3 1,2,3 1,2,3 시작 4개 5개 6개 7개 지금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랜드 다 아일랜드 다 참여있죠 우리는 중국 대표로 시작 시작 하나, 둘,3 셀 브럭 4개 5개 cyan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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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, 여덟, 사홉, 열, 열, 넷, excel, 열넷, 여섯, 열다섯, 여덟, 열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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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섯 우와 고맙습니다 시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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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오늘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 이종스팀에게 코리안 트래디셔널 프레젠트를 드리겠습니다 낯선 길을 직접 찾아가는 멤버들 와 현무 형님 거의 한 20초 만에 잠드시네 20초가 뭐야? 3초 만에 지금 뭐야? 너 죽으시는 거야? 3초 만에 잠드시어 아까 졸린데? 늦은 밤이 돼서야 챔피언이 직접 운영하는 민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형이 외국의 실례잖아 이게 완전 이건 진짜 익스퀴즈한 게 늦은 불어벌리는 상황이잖아 여긴가요? 이거 배경은 좀 깐 야 배경은 좀 깐 아 왜냐면 여기는 4초 만에 담아 crts 네 단쪽만 다른 선생님들이 있어요 야코 웨어라이 야코 웨어라이요? 야코 웨어라이요? 야코 웨어라이요? 약코 너 어딨어? 약코 있는데 어디 있냐고? 약코 웨어라이요 너 어딨어? 약코 웨어 어? 이곳에 챔피언 약호가 없다고요? 한시라도 빨리 챔피언을 만나고 싶었던 멤버들 아쉽지만 그와의 만남은 내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자라 얘들아 다음날